오는 22일 개막하는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눈빛을 한 공룡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실감나는 공룡 모형이 실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는 22일 개막을 앞둔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전시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엑스포 현장은 개막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실물 크기 공룡 모형들과 알록달록 정원도 꾸며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들도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이곳은 탐사선을 타고 마치 바다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다에 사는 공룡과 다양한 생명체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화석 발굴을 직접 해보는 모래판이나 실감나는 가상현실 영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달까지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찾아가는 공룡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면서 수도권 지역 홍보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또 관광재단 설립 등도 추진되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고성에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문화예술 부분하고 같이 인계를 해가지고 2023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오는 22일 개막해 다음달 29일까지 38일 동안 열립니다. KNN 황보람입니다.